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? 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? 어?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는데? 그 세 가지 방법을 2주 동안 꼭 해보세요.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. 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. 오늘은 정말 정말 문의가 많았던 주제입니다. 바로 블랙헤드에 대한 주제인데요.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정말 몇 달간 벼르고 벼르고 있었습니다. 언니 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? 맨질맨질해질 수 있을까요?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줬어요. 제 개인적으로도. 그래서 정말 알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특히 오늘은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중에 이 블랙헤드, 화이트헤드가 있으신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영상이 되겠습니다. 순도 100% 저의 체험에 의한 영상 같이 가시죠? 까총! 까총! 오늘의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. 2주 동안. 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하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직 블랙헤드가 심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일주일 아니면 한 번만 해보셔도 어, 확실히 어, 좀 매끈매끈해졌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끊어라. 이 블랙헤드 없앤다고 블랙헤드 전용 오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서 해봤어요, 여러분. 나 얼굴 빨개졌어.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. 돈만 버렸어요. 그래서 제 첫 번째 의견은 클렌징 오일을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여기에 좋다는 뭐 호호바 오일, 무슨 오일 굉장히 많은 클렌징 오일들을 써봤어요. 근데 저는 효과를 못 봤고 오일은 어쩔 때는 좀 안 맞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더 번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현재 쓰고 계시는 오일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오일을 2주 정도만 한번 끊어보세요. 끊어보시고 어? 뭔가 얼굴이 뒤집어지던 게 없어지는 것 같아. 좀 블랙헤드가 사라지는 것 같아. 오히려 잠잠해지는 것 같아.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. 그게 원인이 맞고요. 그러면은 클렌징 어떤 거 써요? 라고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패드로 된 거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워터가 적셔져 있는 패드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패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워터 타입 클렌저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막 올라오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제 생기는 분들. 그런 분들은 내가 메이크업을 잘 지우고 있나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특히 코 부분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안을 하죠. 그럴 때 사실 제일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잘 안 닦일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저도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남아있어요. 잔여물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이제 피지들이 쌓이는 거죠. 같이 각질층이랑 같이 해서.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정말 꼼꼼하게 잘 지워줘야 되는데요. 메이크업을 평소처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약간 이런 블랙헤드 전용 세정제들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어요. 제가 전에 올리브영템 추천 때부터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블랙헤드를 겨냥해서 나온 세정제들이 있어요. 꼭 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올리브영과도 많이 있을 거고 요렇게 크고기만 따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릴 거는 요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아요. 요런 식으로 생긴 걸 저는 쓰고 있는데 메이크업 세정 전문 기계들 있죠? 요런 식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좀 미세하게 돼있어가지고 블랙헤드 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세정 전문 기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얼굴 전체도 나와있고 뭐 브러쉬를 좀 바꾸면 코 부분만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코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세안을 해준다. 세 번째! 세 번째 분들은 이미 난 틀렸어. 이미 많이 생기신 분들을 위한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미 생성이 된 블랙헤드는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긴 해요. 솔직히 여러분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하면 굉장히 좋은 세안법이에요. 먼저 요런 약산성 클렌저들 있잖아요. 요즘에 진짜 유행이죠. 약산성 클렌저. 얼굴에 굉장히 무리를 주지 않는 피부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약산성 클렌저들. 저는 요즘에는 요걸 쓰는데 꼭 요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. 약산성 클렌저. 약산성 클렌저를 얼굴 전체에 이렇게 꼴꼴꼴꼴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 다음에 요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? 자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돼있는 효소 세안제인데 효소 세안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. 요런 효소 세안제들을 일단 거품을 묻혔죠. 그 상태에다가 여기 부분 코 부분에만 요렇게 얹은 거 T존에만 요렇게 요렇게 문질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얼굴이 건성이신 분들은 굉장히 건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코 부분에만 그 부분만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피부도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세안법입니다. 꼭 해보세요.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. 자 그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또 중요해요. 요런 제가 올리브영템에서도 유해 성분 0개라고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약산성 토너에요. 아무래도 요 효소 성분들이 좀 알칼리성이에요. 이 피지들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시 약산성 토너로 얼굴 전체에 pH를 맞춰주시는게 굉장히 얼굴에 좋아요. 꼭 블랙헤드를 이미 나신 분이 아니더라도 평소 해보시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방법들 여러분들의 후기를 기다립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깜총!